가 오úsica 어떠셨나요 helps 아 다들 저희가 최고라고 해주면 되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도 더 흥이 올라가는 것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최고! 여러분! 저희 노래 중에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누구야!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좋아요 이런 노래 없는데? 좋아요! 최신곡! 최신곡! 그렇단 말이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곡을 오늘 하러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부터 준비를 해볼까? 다음 노래는 저희의 데뷔곡이죠! 데뷔곡입니다! 뭐죠? 뭐요?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신날 때 뭐라고 하세요? 누가? 누가? 저희가 20년에 데뷔곡으로 불렀던 눈눈안나 라는 곡입니다! 지금 딱 분위기와 맞게 신나는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르시면서 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났던 자리만큼 데뷔곡 하는 게 너무 특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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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제 재밌게 노셨나요? 네! 어제 노셨죠? 저희가 어제 사이 선배님이 동요도 22년차시래요 저희는 비록 데뷔한지 2년동안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1군문 불사지르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이 5월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5월의 마지막은 시간이 좋아 달려보자고요! 달립시다! 종강이 얼마 안 남았죠? 맞아요! 그렇죠! 종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불질러 보자고! 불질러 보자고! 불질러 보자고! 불질러 보자고! 불에 지피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집에 가서 눈 눈었나? 제생공을 다 하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오늘 Essa те가 두 desire 기억하네! 네 눈 눈었나? 기억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안주해볼까요~? 네! 맞아! itus import ja